성경적 세계관을 토대로 행복한 부자가 되는 원리를 연구해온 행복한 부자학회가 2024년 학예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창의적 투자를 통한 행복한 부자되기란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박정윤 교수의 기조 강연과 임낭연 교수, 김경선 교수의 발제, 그리고 토론으로 진행돼 행복한 부자로 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부와 행복, 그리고 가상화폐, 또 그리고 3차원 투자에 이르기까지 투자와 관계되는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저희들이 주제를 준비하였습니다. 마음껏 배워가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도움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2012년 발촉된 행복한 부자학회는 행복한 부자가 되는 길을 심리학, 재무경영 등 통합 학문적으로 연구하며 학술대회와 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